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겨울 라이딩이에요 차가운 공기, 고요한 도로, 그리고 멋진 풍경 하지만 추운 겨울엔 몸도 굳고 특히 손이 매우 무뎌지거든요 사이클 선수는 핸들링 감각 유지를 위해 손을 항상 따뜻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전 항상 이 푸처테크 에어로 발열 장갑을 사용해요 장갑 내부의 열선이 골고루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배터리도 오래가서 장거리 라이딩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립감? 그건 기본 아닌가요? 경기 때는 순간의 판단에 순위가 순식간에 바뀌는데 최고의 판단을 위해선 최상의 컨디션 유지가 필요하죠 컨디션 유지를 위한 최고의 선택 푸처테크 에어로 발열 장갑이라고 생각해요 푸처테크와 함께라면 끝까지 그리고 조금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푸처테크 푸처테크 입고 이번에는 찰것